네, 지하철 영무실에요. 1년 동안 상식적으로 분뇨 테러를 저질렀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. 당시 A씨는요. 플라스틱 페트병에 분뇨를 담아서 뿌리고 심지어 현장에서 도망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. 아, 진짜 왜 이러는 겁니까?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테러죠. 영무실을 찾아가서 일부러 그런 분뇨를 뿌렸다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사건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면요. 최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6일 그리고 이번 달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분뇨 테러를 벌였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요. 분뇨 테러뿐만 아니라 사실 구토도 하고 욕설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,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. 이 부분이 이제 공사 측의 의견이 이렇습니다. 2022년에 이 해당 남성이 여성 승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당연히 영무원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 이 해당 남성이 앙심을 품고 이러한 테러를 벌였다라고 공사들은 밝히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그럼 보복 공격이라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럼 이거 엄벌을 해야 되는데 이 일 때문에 영무원들에게 계속 보복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영무원들이 지난 1년간 정말 얼마나 심각한 업무방해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분뇨 테러만 두 번을 벌였고요. 1년 동안 이 영무실 앞에다가 10차례가 넘게 구토를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날에는 전화로 이 영무원들의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.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이 해당 역사 영무원들은 지난해 11월 도망가던 2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이 남성 죄송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과정에서 내가 영무원한테 폭행을 당했다. 이렇게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. 결국에 이 교통공사 측은 A씨의 보호자와 이 분뇨 테러 등 직원들의 업무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했고요.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또다시 분뇨 테러가 이어지면서 이 욕무원들은 역사 내 CCTV 확인해보니까 또 그 남성이었는 거죠. 그러면서 결국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.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요. 직원 보호와 또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응급 입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지자체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하고요.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, 범행 목적 등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엄벌하게 해야 되겠네요. 사람을 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거 분명히 보복성이거든요. 이거 안 되는 건데.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안 하기로 하고 지금 또 그랬다는 거잖아요. 알겠습니다.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.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.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.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